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딸랑 바둑이 방울 콱! 내 방울! 야야야 괜찮아? 너 이 새끼 뭐야? 강아지풀의 열매를 재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아지풀을 길들입니다. 앉아! 일어서! 빵! 툭! 출국! 뿅! 빵! 길들임에 성공한다면 열매를 주지요. 잘 보십시오. 세상에서 저보다 강아지를 잘 길들이는 남자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남자가 맞긴 해? 뭐? 일단 강아지풀은 후각이 예민하므로 냄새로 기선제압을 해야 합니다. 치이! 널로와. 경계심만으로는 한 것 같은데? 치이! 오 효과있는데? 아하하하하하 뭐야 무슨 향인데 그래! 테이크향입니다! 테이크 마냥 다 썰리기 싫으면 빨리 다른 향 뿌려! 오 또 무슨 향이여? 삼 컷 강아지풀향입니다. 야 분위기 왜! 뺨에 홍조 안 치워? 야 야 어디가? 엥? 영화관? 아이고 깜짝이야! 턱 으 넝 톡톡톡톡 휘 뭐 呃 루 sell ruins 전 당신의 있는 그대로 조킹게뿔 쫌 있어요 쑣이 없어 ㅅ이 있네 열이군요.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? 열이군요. 좋습니다. 당신의 인생. 앞으로 제가 길들이도록 하지요. 기분이 작을 것 같애. 길들였습니다. 넌 농사 진짜 다이나믹하게 짓나요? 다 길들였는데 열면 어딨냐 근데? 이게 뭐하는 짓이야. 열매를 주는 겁니다. 이게 뭔 열매야? 넌 지금 그냥 막 뱉는거지? 덕. 음. 달달하니 아주 노곤노곤 하군요. 야야 나도 줘. 나도 줘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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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줘. 나도 줘. 그럼 또 다른 작물 재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농마이. 운바. 마 dankethat다. 사무스은 knob.